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! 들이 틀려다가 말았다 라운드 버렸대요 스프레이 되게 좋은거 봤는데 너무 좋아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만 텐트... 텐트 한 10인용... 오케이 오케이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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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. 나도 왜 이렇게 종이가 안 보이냐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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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새인가? 이거 참새인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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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어. 너무 아픈데? 고, 까지? 어이 형님이 거기서 날아 아 이게 말도 안 돼 오케이 탈출 가자 숨어야지 근데 길을 모른다 아 아이아이아 아이저아이저 어 찾았다 아이아이아이아이 어 이거 찾네 아이아 아이아 아아하하핳하핳하핳하핳핳핳하핳핳하하하하핳하뜰 오! 예에에잌 아아잼 아아앜 아아앜 partly 이제 죽어버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틈에 찾으러 가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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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틈에 찾으러 가야겠다. 뭐여? 뭐지? 능참새 그거 진짜 새 아님 제가 진짜 새임 오케이 여기도 하나..어 이번 판 많이 먹었다 마지막 하나만 아 근데 이거 찾아도 길을 모르는데 나 어 가짜 셋 아 찾았어요? 진짠까? 진짜네? 구 아 근데 나가는 길을 모르는데 몇 판째 지금 아웃도 못 먹었대 어 찾았다 너무 좋아요 잠깐만 다 나와봐요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와봐요 아 피때문에 가려졌어 아 어 좋아요 아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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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주세요 아 너 위에요 저러면 못봐 좋아 아 저 바지 너무 좋아 조핀.. 조핀 바지 아 이거 팬티구나 아무튼 그냥 좋아 나와봐요 날씨가 아 아 네 뭐 뭐 뭐 아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